영동역 그 사람 어디 갔나요? 아주 가슴속에 남아 마음이 없이 다시 떠나려면 마음이 없나가봐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잊지 못한 영동역 그대 다시 돌아와요 처음 만나서는 영동역에서 그대 기다릴게요 저녁 노을지는 영동역에서 우린 손을 꼭 잡고 그 차 타고 떠난 축풍년 공원에서 영원히 사랑하자 그 사랑 어디 갔나요? 사랑이 어디 갔나요? 사랑이 어디 갔나요? 추억은 가슴속에 남아 마음이 없이 다시 떠나려면 마음이 없나가봐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잊지 못한 영동역에서 그대 다시 돌아와요 그대 다시 돌아와요 처음 만나서는 영동역에서 그댈 기다릴게요 나 그대를 기다릴게요 강원도 홍천 팔봉산 산행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다 추억의 영동역으로 영상 끝 끝